수천 시간, 짧게는 수백 시간 정도를 써야만 그 언어가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외국어를 쉽게 배우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프라하 시내를 걸어 다니고 있었는데 70대 여성분이 Talk to me in Korean! 그 프라하 도시 한복판에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래대학교 불어볼문학과 국어학번 선현우라고 합니다. Talk to me in Korean! 이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외국인이면 영어로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외국분들에게 한국어를 연습할 기회를 안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해서 한국어 배웠으니까 한국어로 말해주세요. Talk to me in Korean! 동아리도 가입해서 활동했던 취미가 비보잉이라고 바닥에서 빙글빙글 돌고 덤블링하고 그런 춤이 있잖아요. 모니터링 하려고 영상을 많이 찍어봤는데 어딘가에 올려놓자 해서 유튜브라고 하는 거기에 올리기 시작한 게 계기였고 저로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어요. 관심사를 파고 들다 보니까 영상도 만들 수 있게 되고 뭔가 웹사이트도 만들 수 있게 되고 외국어도 좋아했고 한국을 좀 알려주는 것이 재밌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로 합친 것이 지금의 웹사이트 유튜브 채널입니다. 거의 15년 동안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일직선을 그리면서 뿌듯함이 크죠. 도시든 시골이든 아니면 프랑스, 파리, 멕시코, 필리핀에 있는 학생들을 생각해보면 공부를 하고자 했을 때 검색하면 나와주는 저희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아주 뿌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태도 차이라든지 제가 느끼는 보람이 한국어 교육적이 훨씬 컸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영어에서 but, however 이런 게 있으면 둘 다 그러나 하고 외우고 말잖아요. 그런데를 배웠다가 그렇지만을 듣잖아요. 그러면 바로 코멘트가 달려요. 그런데랑 그렇지만이 둘 다 뭣인데 도대체 차이가 뭡니까? 순수하게 궁금한 거죠. 이제와 지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둘 다 now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은 now고 이제는 transitional now다. and now 외국 분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는 배고파라는 말 한마디만 배워도 너무나 만족스러워하세요. 이걸 어디에 써먹지? 일기장에 써보고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캡션으로 굉장히 순수하게 기뻐하는 걸 많이 봐요. 대부분의 캐주얼한 학습자들은 자기가 배운 것을 굉장히 기뻐한다. 국내 영어 학습자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체계는 맞아요. 우리가 알파벳을 어렸을 때부터 봐서 그렇지 전혀 모르는 누군가에게 같은 위치에서 일어나지만 모양이 다르잖아요. 한글이 배우기 쉽다더라 라는 소문을 많이 듣고 사람들이 도전을 해보는데 그 소문보다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다고 늘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재능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 뭐냐면 소리 구분 능력은 좀 타고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소리랑 이 소리가 좀 미묘하게 달라 성대모사 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수분들 중에서도 모창을 잘하시는 분들은 약간 타고난 그런 것이 있거든요. 소리 구분 능력이 뛰어나면 유리하긴 해요. 근데 그거는 초반에 그냥 한두 마디 배워봤는데 발음을 잘한다 이럴 때 이야기고 나머지 한 99%의 과정은 다 똑같아요. 수천 시간 짧게는 수백 시간 정도를 써야만 그 언어가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고민하면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보면 하루에 5분, 10분밖에 공부 못해요. 만약에 공부를 하고 싶은데 책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럼 책을 잘못 고른 거예요. 넷플릭스 뭔가 방송을 틀었는데 별로 말소리도 안 나오고 그러네? 그럼 다른 걸 봐야 되고 긴 시간 하루에 3시간 공부하려면 어떤 걸로 채워야 될까? 라는 것만 잘 고민해서 채우기만 하면 거의 성공하는 것 같아요. 외국어를 쉽게 배우는 방법은 없어요. 근육을 찢어서 키우는 것처럼 헬스 하는 것처럼 어렵고 괴롭고 지루할 수밖에 없는데 헬스장 가서 무거운 거 들고 나서 다음날 거울 봤을 때 그 기쁜 것처럼 그 과정인데 자동으로 잘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영어만 누가 잘해도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라벨을 붙여버리고 와 나는 저기를 따라갈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독일인 아빠가 러시아인 그랬는데 스페인에서 태어났다든지 학교에서는 또 영어를 쓰기도 하고 해서 4개 정도는 많이들 하시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영어를 배운 다음에 프랑스어를 전공하면서 불어를 배웠을 때 나 3개의 언어를 말할 수 있어. 한국어, 영어, 프로. 대단하고 특출난 줄 알았어요. 처음 유럽에 가봤을 때 주변에 5개, 6개 하는 사람도 많고 봄에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재미있는 행사에 다녀왔는데 언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날아와서 모이는 교류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이름, 출신 국가, 그 다음에 자기가 구사할 수 있는 언어를 순서대로 쭉 해놓는데 제 명찰에는 6개 언어밖에 안 써 있는데 악수를 한 상대방의 명찰에는 한 20개의 국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15개, 여기는 10개 여기는 너무 많아서 자리가 부족해서 그냥 눈동자를 붙여놓으신 분도 있어요. 아, 그래. 세상은 넓고 언어라는 것이 뭔가 서로 비교하고 IQ 테스트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냥 재미있게 계속 배우면 좋은 관심과 실용성의 도구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제가 전국 고등학생 영어 경시대회에서 전국 1등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걸로 고려대학교에 영어 특수 재능 보유자라는 타이틀로 입학을 한 기억이 있다 보니까 난 영어를 정말 잘해. 전국 1등을 한 번 해봤으니까 제가 입학하기 한 2년 전부터 국제 학생들을 많이 받기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Korea University라고 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다들 인식을 하더라고요. I'm from Korea. I go to Korea University 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유학원 학생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제가 너무 영어는 할 줄 아는데 현지 문화 아무것도 모르고 아, 나는 좁은 세상 속에 있었다. 군대 갔다 와서 빨리 돈 모아서 해외를 한 번 여행을 가봐야겠다. 저는 사실 해외여행을 처음으로 가본 게 27살 때여서 굉장히 남들보다 늦었어요. 그때 가보고 깨달았죠. 훨씬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일 때문에 잠깐 일본에 갔을 때 커피숍에 갔는데 전혀 말이 안 통해서 굉장히 창피했던 기억이 있어요. 돌아오자마자 1년 동안 공부해서 다음에 가서는 다 일본어로 주문을 해요.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가서 와 하는 그런 기분을 겪고 나면 나중에 공부를 탐험을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나가는 걸 추천하고요. 만약 딱 한 군데를 가서 가장 최대의 영감을 얻고 싶다? 그러면 저는 유럽인 것 같아요. 관심사를 좀 다양하게 가져보고 그중에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한 두 개 정도를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가 하나였고 두 번째가 테크놀로지? 혼자서 사이트를 만들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하는 것들을 잘하게 됐고 이걸 합쳐서 지금 졸업 후 첫 직업이자 첫 사업을 15년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10개 언어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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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초급 수준으로 배우시는 분들도 만나고는 하거든요. 관심사 다양한 건 좋은데 하나하나 두 개 정도는 완전 전문가 수준으로 깊이를 가져야 나중에 그걸 활용할 수 있지. 취미가 10개, 5개 있는 걸로는 크게 어떤 전문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우리말의 조사 읊는 이가 을을 진짜 어렵거든요. 저는 이 노래를 좋아해요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할 때는 그게 제 가로 바뀝니다. 저는 좋아하는 노래는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왜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식은 줄 텐데 일단은 잊어버리고 느낌이 온다. 그걸 기다려라. 문법은 일단 한 번 훑어보고 알겠으면 잘 된 거고 모르겠으면 일단 잊어버려라. 나중에 어차피 이해할 수 있다. 그냥 프라하 시내를 걸어 다니고 있었는데 70대 여성분이 Talk to me in Korean 그 프라하 도시 한복판에서 온 식구가 같이 보고 있다고 하셨어요. 저희 사무실은 홍대 쪽에 있어요. 구독자분들 사이에서는 서울에서 홍대라는 곳에 가면 Talk to me in Korean 사무실이 있다더라. 이거는 다들 알고 있으세요. 자주는 아니지만 믿업 같은 것도 하고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무대에 오르기 전에 열심히 리허설을 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연습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